동계부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붙어, 찬성 붙어. 찬성 붙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흰색 경기복이 동계부고요. 붉은색 경기복이 복근부입니다.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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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복근부의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밀고 들어갑니다. 아, 이거 뭔가요? 밀고 들어갑니다. 아, 이거 뭔가요? 바로 재기, 바로 재기. 박정우, 시린의 박정우. 진짜 빠르다. 박정우 몸이 좋아. 아, 박정우, 시린의 박정우. 역습. 아, 박정우 슛. 때려. 박정우 슛. 신나갑니다. 오케이. 오, 잘하네.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아, 쏘리 쏘리. 아, 쏘리 쏘리. 가운데, 가운데 받아주고. 헤이. 과연 공개 복귀야. 김준영, 어떻게 하면 좋지? 김준영, 강철구 밀어주고. 김준영, 강철구 밀어주고, 김준영. 좋아요. 강철구 밀어주고, 김준영. 좋아요. 강철구 밀어주고, 김준영. 어떻게 공항으로 같이 뛰지? 지금 김준영 선수 같은 몸이 풋살을 하기에 가장 좋은 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로 뛰고, 빠른 선수들. 네. 김준영 선수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받아주고. 헤이. 헤이. 김준영, 어쩌나면 좋겠어요. 김준영, 강철구 밀어주고, 김준영. 김준영, 강철구 밀어주고. 이야, 거침없는 플레이. 와, 잘하는데? 코어키버 잘한다. 오케이. 굿굿. 나이스, 나이스. 여긴 좀 축구 게임 같은데? 얘네 골을 잘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얘네 둘 중에 하나 결승에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사람 맡아야지, 사람. 사람 따라야 되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나가, 나가, 나가. 씨리면 황찬섬입니다. 밀어주고. 이장군 반대쪽으로 좋아요. 박정우 슛. 나이스. 박정우. 대강까지 차, 차차. 버텨내, 버텨내. 버텨내, 버텨내. 빨리, 빨리. 뒤로, 황찬섬. 이장군. 이장군이 뒤로. 박태환. 다시, 다시, 라인, 라인. 박태환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냥 때립니다. 다시 한 번. 오른발. 야, 얘네 진짜 잘한다. 다들 운동 안 하고 축구만 했나. 박태환 선수가 저기 중거리 슛이 상당히 좋거든요. 무의전으로 한 번씩 안 묶여 나가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박태환의 중거리 슛이 매섭습니다. 가자. 차에서. 오른쪽, 가운데. 내가 오른쪽 갈게. 딱히 해주고. 그러나 역승. 모태범. 모태범 슛. 자, 늘러스 슛. 자, 늘러스 슛. 됐다.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큰일이 안 힘들어. 좋아. 얘네들은 슈팅하고 머리 만질만 해. 거감하게, 거감하게. 황찬섭. 씨름의 황찬섭. 가운데 박정부에게. 첫째. 넓게, 넓게. 황찬섭. 손 세게, 세게. 모태범이 너무 빨랐어요. 모태범 선수 항상 공보다 빨리 가는 게 있는 거죠. 자, 박태환이 뒤에서 소개합니다. 박태환 안쪽으로. 박태환. 박태환이 뒤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죠. 저기 농구부 할 때는 너무 비교되는데. 아니, 야. 이런 친구들 불러놓고 우린 왜 부른 거야? 아, 웬만큼 차야지. 여기. 아, 다. 이장근, 이장근. 이장근, 이장근. 이장근이 됐어. 이장근, 이장근, 이장근. 이장근, 이장근. 살짝 비켜갑니다. 왼발 제대로 걸렸는데. 와, 얘네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잡아, 잡아. 오케이. 아, 소리, 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다시, 다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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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빨리. 안 돼, 빨리. 안 돼, 빨리. 들어와야 돼. 오른쪽. 주구, 슛. 흘러담고 슛. 흘러담고 슛. 현대 막았죠, 강칠구.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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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이정수. 이정수, 이정수. 이정수 좋아요, 돌파 좋아요. 해, 해, 찌고요. 돌파 좋아요. 자, 뒤로 갑니다. 강칠구가. 김준현. 해. 당가, 당가, 당가. 김준현. 어디로? 돌파 좋아요, 슛. 때려, 때려. 하이. 돌파 좋아요, 슛. 다이나믹합니다. 야, 이게, 이게 축구죠, 형. 이게 축구지. 야, 너는 뭔데 네가 이게 축구라고 해? 이게 축구라고 해, 형님. 공 따라다니면 안 되고 사람 따라다녀요. 자, 만만치 않습니다. 황찬솜. 자, 만만치 않습니다. 황찬솜. 슛. 황찬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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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황 até. 슛. 황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동계고 아직 포기하기에 좀 이릅니다. 복근무에서 먼저 손짓골 나왔습니다. 1대0입니다. 광찰덤의 손짓골. 짧게 주고, 짧게. 네, 치고요. 자, 이러면. 와, 방승소초. 잘 막았어요. 당근 밴드슛. 아, 좋아요. 당근 밴드슛. 아, 좋아요. 잘 막았습니다. 형, 저랑 한 번 바꿀래요? 제가 가운데 할게요. 제가 가운데 할게요. 돌아, 돌아, 돌아. 네, 돌아, 돌아. 지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죠.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뒷땅이었죠. 잘못하면 구멍으로 내려설 수가 있습니다, 박태환. 모태범, 모태범 슛. 못 맞고. 굴절. 사람 보고, 사람 보고. 뒤에 사람. 붙어야 돼, 한 명. 뒤에 사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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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칠을 밀어주고. 강칠을 밀어주고. 아. 이 점수 만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하세요. 제발 막았어요. 제발 막았어요. 사람 살아. 저기, 저기. 아니, 뒤에, 뒤에. 사람 살아. 저기, 저기. 아니, 뒤에, 뒤에. 뒤에. 슛. 아, 이거 뭔가요? 슛. 아, 이거 뭔가요? 슛.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아, 이거 기뻑이 있으죠? 나이스.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야, 저게 들어가네. 1대1. 아, 슛성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병헌 선수의 실책에 의해서 지금 좋은 점을 갖고 갔었는데요. 네, 네. 공점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끝났어? 아, 1대1. 벌써 끝났어? 아, 1대1.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복근 멋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 공격 루틴이 7구역 아니면 준현이에요. 두 명이 추측이니까 두 명만 찬석이랑 장군이 맡아주면 될 것 같고 한 명 정도만 좌우로만 움직여줘도 한 명이 무조건 붙어. 세범아 한 번씩 내가 치고 나갈 거야. 분명히 중간에서 우리가 잡았는데 없으니까 한 번씩 치고 가자. 이기고 싶잖아요, 우리. 이것만 이기면 수월해. 이거 참아야 돼. 경기! 파이팅! 복근! 파이팅! 여기는 다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스타디움입니다. 복근부와 동계부의 8강전 마지막 대결 후반전을 여러분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